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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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상당히 더 그렇게 너무 뻔뻔하더라. 너무 뻔뻔하더라. 상당히 그럼 오늘은 왜냐하면 이거 긴가미가 하지? 이것도 한 번 한 것 같기는 해. 요것하고 살다살다 못 살면은 좀 한 것 같지. 그 두 개를 한 것 같으니까 두 개를 배워. 다음부터는 하나씩밖에 안 해주는데 오늘은 그거 두 개 하자. 오늘 뵐게. 정계수 정계수 맑은 물은 그렇게 해. 정계수 시작. 정계수 맑은 맑은 물은 맑은 물은 맑은 물은 워 아 아 끝에 것은 아 아 아 아 아 어흐흐흐흐흐흐 그렇게 무어 무엇을 그리 그리 먼지 기절 먼지 기절 울며 느끼며 울며 느끼며 울며 느끼며 울며 그렇지 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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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굿굿굿 굿굿굿 제가 다 된다 그렇게 울며 느끼며 울며 느끼며 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 컨만 컨만 굿굿굿. 여기가 제일 어렵지. 울며 오구구 느끼며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컨만 시작 울며 느끼며 laimed 오구구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컨만 굳굳굳군 아주.. 굴르는거 있어? 흐르허 시작! 흐르헝 그 다음에 꺾어내려 에헣ör 열번째 박에서 웃음, 이거 찍는거야? 찍어내리는거야? 으흐으으甩 꺾는다고 했는데 뭐라고 했나 그쵸? 쳐야 돼 흐흐흑 음 걷만 걷만 그치, 그러니까 구구절절히 타로가 있고 치는 데 치는 모기 있고 풀터 내려오는 데가 있고 많잖아 그런걸 다 해줘줘야 돼 울며 어둡기며 구르고 흐르하 울면은 오오오 하자마고.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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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 마무리가 중요한거야. 오오오 듣기며, 오오오 듣기며 시작. 오오오 듣기며, 흐흐흐흐을. 울며시작 울며느끼며 흐흐흐흐흐흐흐흐 그으흐خ 고렇게 고런달을 그때고타 그렇게 해줘야지 장탄의 맛이 사는거야 부심타 총산이요 무심타 총산이여 잡을 줄 잘 모르고 잡을 줄 잘 모르고 잡을 줄 잘 모르고 잘 모르고 잘 모르고 그렇지 그렇게 이게 육자백에만 있는 목이야 이거 판소리에서 금깃이 됐는데 육자백에서는 많이 쓰는 목 많이 쓰는 멋있는 목이야 육자백이 멋있는 목 잡을 줄 잼 모르고 잡을 줄 잼 모르고 구름은 구름은 산으로 넘고 구름은 산으로 산으로 넘고 청계만 도는냐 청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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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냐 구름은 산으로 넘고 청계만 도는냐 구름은 산으로 넘고 청계만 도는냐 그렇게 하면 돼 청계수 밝은 물은 시작 청계수 밝은 물은 어흐흐흐흐흐흐흐 문지기전 문지기전 다시 무엇을 흐를 그리 문지기전 무엇을 흐를 그리 무엇을 흐를 그리 무엇을 흐를 그리 해야 되십니다 무엇을 흐를 그리 문지기전 무엇을 흐를 그리 무엇을 흐를 그리 무엇을 흐를 그리 문지기전 무엇을 흐를 그리 무엇을 흐를 그리 한번 흐흐흐흐 흐흐흐흐 후후르흐 흐흐흐흐 공만 공만 aconteceu tat 보면 엉어어어 뒤에 걸 씻어야 돼 두번째 god 지금 시작합니다. 끝이 안일 dancer 1번 더 시작 울려 느끼며 흐르허 헛만 흐르시다 다시 올라갈 거야. 흐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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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올라가서부터 훑어내려와야지. 시작. 흐르건만. 시작. 흐르건만. 그렇지. 그렇게. 건만. 건만. 무심타 청산이요. 무심타 청산이요. 자부 흐를 줄 잘 모르고 자부 흐를 줄 잘 모르고 그렇지. 자부 흐를 줄 자부 흐를 줄 자부 흐를 줄 자 이런 거. 자부 흐를 자부 흐를 이런 것을 해줘야지. 자부 흐를 줄 자부 흐를 줄 잘 모르고 자부 흐를 줄 잘 모르고 자부 흐를 줄 잘 모르고 구름은 산으로 넘고 구름은 산으로 넘고 유행사ocused son- 정계만 들으느냐 정계만 들으느냐 아이고 대구ogy gym 아이고 대구ogy 성화가 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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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 살다야? 철계수도 나아본 때가 나오고 어 그거 똑같으다 어 흐흐흐흐흐흐흐 그거잉 살다 살다도 똑같아 살다 살다 못 살면은 어흐흐흐흐흐 요렇게 요런 주가 나오면 거기서 이런게 꽤 많더라 요렇게 요런 유형을 배워 시니다 살다 살다 못 살면은 마지막 거의 시작 어흐흐흐흐흐 그니까 미니마이크가 아니야. 이상하게 하면 안 돼. 깊은 내내 했던 거. 그러니까 라에서 미루 꺾는 거야. 깊은 그리고 다시 밀어 올려. 깊은 선중 깊은 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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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가 한번 더 하자. 살다 살다 못 살면은 어흐흐흐흐흐흐흐흐흐 살다 살다 못 살면은 깊은 깊은 산중 깊은 산중 산중 산, 산, 산 해봐. 산 그런 의미야 잘 안 되니까. 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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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럭. 이렇게 시작. 깊은 산중 트럭아. 산고국심. 산고국심. 산고국심 시작. 산고국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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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도 낮은 게 아니라 고처럼 거기서 꺾어내려야 돼. 솔에서 미로 꺾어내려야 돼. 산고국심 시작. 산고국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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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삼아 한평생 흙을 한평생 흙을 그곳에서 그곳에서 一个 나오죠 나오죠 사려 가려운 낙에 소속으로 우를 삼아 한평생 흑을 한평생 흑을 한 평생을 한 평생을 한 평생을 한평생의 극을 그곳에서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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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말로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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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영원토록 한 번 더 영원토록 살어 가련다 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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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련다 살어 가련다 살어 가련다 그렇지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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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어 굿 잘했어 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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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육자배기에서는 중간음에서 문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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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구정 하면서 이런 게 엄청 많아. 그게 육자배기 다음이지. 그런 것을 못 살려주면 육자배기가 아니여. 그건 육자배기가 아니여. 이런 아기자기한 그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그런 음들이 많아. 그런 것을 해줘야지 그런 거 못하고 깔끔한 선으로 막 해도 할 것 같았지. 그렇게 하면 그건 육자배기가 아니야. 내가 말했잖아. 옛날에 육자배기는 구질구질하다고. 음들이. 막 뭔가 구질구질하니 따라다녀. 막 따라다녀. 그래서 절대 깔끔하지가 않으니. 구질구질해. 말하자면 음들이 뭐가 부수적으로 따라 붙는 음들이 엄청 많다고. 그런 음들이 많으니까 선명해가지고 막 이렇게 가고 깔끔하게 가는 노래가 아니라고. 이거는 꾸미몸이 많고 구질구질하다고. 막 앞에서 달려오고 위에서 끌어내리고 막 전체로 빤뜻하게 내는 것이 없어. 밑에서 끌어내고 끌어서 위로 올리고 끌어서 밑으로 내리고 달고 가고 달고 오고. 그냥 한 번 한 소리로 뺑하니 그냥 한 소리로 이렇게 똑하니 나는 거 독립되고 떼똥하니 나는 음 그런 건 꾀벗었다 그래갖고 그건 육자배기 개똥같이 한다고 그래. 못한다 그래 그게. 그 꾀벗은 뭐고 난두야. 그냥 하나 음을 하나 뺄쪼간이 되는 거 그런 건 있지를 않아. 저보다 음들이 살아서 막 이리로 갔다 왼쪽으로 가려고 오른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하면서 가. 계속 움직이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육자배기 개똥이야. 그러니까 음이 한마디로 꾸미몸이 많고 막 움직이면서 끌어내리고 막 끌어올리고 막 이렇게 간단 말이지. 쳐내리고 막 그니까 어렵지 응? 그래서 결코 쉽지 않아. 그러니까 뭐 소리 몇십 년 하면 뭐 육자배기는 들어서 할 줄 알지. 천만에 만만에 들어서 해. 한 소절 들어서 못해. 한나도 육자배기 같지가 않아 그렇게 하면. 고런 놈들을 특징을 살려서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해야 돼. 살다 살다 못 살면은 깊은 산 중 들어가. 깊은 산 중 들어가. 참 좋았는데 들어가 해서 망했다. 들어. 이 놈이 망해버렸어. 다 잘 좋았는데. 깊은 산 중 들어가. 해야 되는데 어가 그 놈이 안 좋아서 망한 거야. 시작. 깊은 산 중 들어가.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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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서 한 번 더. 김파룸 산중으로 가 상고국심 무인 처예 상고국심 무인 무인 처예 무인 처예 전반적으로 상고국심은 그대로 되는 편이야 상고국심 무인 처예 상고국심 무인 무인 처예 상고국심 해봐 상고국심 상고국심 무인 처예 목탁소리 벗을 삼고 목탁소리 벗을 삼고 거기 이쁘게 되었어 목탁소리 목탁소리 벗을 삼고 벗을 삼고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잘 갔어 선otes 소소 목타게 상고국신라고 Sag 영원토록 영원토록 잘했어 사랑하련다 사랑하련다 굿 굿 굿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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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것들이 많지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뭐 갈듯 말듯 갈듯 말듯 하면서 그렇게 그런 놈들을 살려줘야 돼 그게 그 이 소리다움이야 그런거 안해주고 엉근주춤하니 그런거 없으면 쭉쭉 내려오고 그러면 육자박이 아니야 그러면 오히려 더 재미없어 육자박이는 그렇게 가는거야 뭐 이렇게 줄듯 말듯 그렇게 가는거야 간 보면서 하잖아 노래가 아주 그냥 노래가 뭐라 그럴까 노랜한 노래야 아주 노랜한 노래 보통 노래가 아니야 한 번 더 살다 살다 못살면은 살다 살다 못살면은 깊은 산중 깊은 산중 깊은 산중 들어가 깊은 산중 들어가 거기다 깊은 산중 상봉 구두 무거인, 무거인 저의 목탁소린 벗을 삼고 목탁소린 벗을 삼고 굿 아주 거기가 이뻐 수석으로 우를 삼어 수석으로 수석으로 이 음정관계를 잘 짜줘야 된다니까 수석으로 우를 삼어 수석으로 우를 삼어 어가 참 안 이뻐이 그렇게 놓는 것이 아니야 수석으로 우를 삼어 수석으로 우를 삼어 그렇지 한평생 흑흑을 한평생 흑흑을 그곳에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영원토록 살아 가련다 살아 가련다 가련다 살아 가련다 살아 가련다 살아 가련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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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부침을 말부침을 야물지게 할 때는 탁탁 또 채워서 해야 돼 물 좋고 한번 주사 뭘 드려? 내 엄마 뭘 드려? 지울님이 뭐 그렇게 웃었었고 뭣이 좋았어잉 우리 지울님이 저렇게 웃음이 많아요 아 못 싸고 할 수 없이 그 롯데 앞전에 샀던 걸 사야 되니 안함이 더 나쁘다고 한참씩 따져봐 안함이 더 나쁘다니 더 나빠 근데 그걸 수리도 해준다 보니까 뭐 갖다 줘보고 뒤에 그 뭐 꿀꽂이 거 그 똥꼬에 그거 있어 다 있어 똥꼬는?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한참 이럴는데 안함을 다시 사야 돼 안함 밖에 그거 없다고 아니 아니 롯데 롯데 아따 머리 멋지다 태화 오늘 왜 이렇게 멋 냈는 거야? 잘 보이려고 잘 모르겠어? 잘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미남이 뭘 잘 보일 것도 미남인데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미남이 그대비서 더 잘 보이면 어떡하지 어? 더 잘 보이면 뭐 이뻐가지고 말이야 더 잘 보일 것이 뭐 있어 원체 잘생겼는데 멋있게 잘생겼으니까 좋잖아요 응 맞아요 더 멋있은 게 더 멋있게 좋다 좋아 멋들어져 부르 그치 고마워요 저기에 이렇게 우리 다 엄마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소개해 줬어 그려 고마워 태화 우리 회장님이 저렇게 좋아하시네 태화가 이렇게 이뻐서 엄마들이 좋디야 네 따라서 하느라고 세상에 아이고 내가 새로 모시고 왔어 예 아따 두 번 미인을 한 분을 모시고 오셨어 강동구에 강동구에 사셔요? 네 방울방울은 이쁘게 생기셨어요 갑자기 오신다고 말씀하셔도 나 따라가 볼게 아이고 네 방울꽃같이 생기셨구만 우리 회원님들 좀 보셔요 얼마나 미인들인가 그러게요 그러게요 네 또 미인이 한 분이 있는데 빠져버렸던 거는 인형같이 생겼는데 네 보험 안 오신다는 말씀 보험 없었는데 이미 있나 보네 네 네 우리 다연이 왜 빠졌을까 급한 일이 있었나보죠 안 그러면은 카톡이라도 남길 텐데 응 단골이 왔구만 응 단골이 단골이 오면은 못 빠져 나는 꼭 원장한테 하겠다고 뭐는 원장 자진께로 할 수 없어 나부터도 꼭 다연님한테 하잖아 머리를 좋기는 좋다 노래가 단발로 근사하다 아닌게 아니라 이런 거 한 곡 습 딱 내놓으면은 딱 불만 나죠 자중에서 이런 거 한 곡 내놓으면 격이 다르고 얄구진 저번에 배운 놈 연습해볼까 얄구진 우리가 그런 거 안 하면 까먹어 죄다 영상이 늦었지만 다 카톡으로 보내드린 거 받으셨어요? 네 감동이 이게 더 있거든 그렇죠 그리고 지인 소리 거기서 내면 에이 그리워 사람들이 다 막 거기에 이렇게 질잖아 소리는 일단 질거든 사이즈가 장난 아니잖아 딱 그렇게 하고 길이가 그딴 것을 딱 내놓으면 에이씨 이래 춘영 못 친다 간다 다 나 그렇지 다 도망가 아니 그냥 폭탄이야 그건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자기들끼리 저기하면서 쳐다보도 안 해 그런 거 하면 막 쳐다보도 안 해 그러고 막 미워해 막 눈을 흘기면서 자기들끼리 눈을 막 흘기면서 우리 품이당 필살기로 욕잡이 흥탈에 우리가 연마할 필요가 있어요 많이 해야 돼 이제 잦은 육자배기도 안 배운 놈 싹 찾아서 배우고 육자배기도 다 배우고 사부가 안 아끼고 이렇게 주신다며 개구리이며 하여튼 대한민국에 이 것도 고래로 그냥 어르신들이 부른 것도 죄에 발굴해서 죄에 발굴해서 내가 다 가르쳐 줄 테니까 사부 한 오육십 곡은 해야지 경상 오육십 곡은 해야지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풍요당 사람들이 흥탈에 많이 헌다고 풀어도 풀어도 그냥 질려버려 자기들 한 연하문곡석 알고 또 많이 알아야 한 스무곡 아는디 우리는 오십개 육십개를 알아버리면 이거는 그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온 것까지 다 찾아서 온게 옛날 어르신들이 온 것까지 그러시다가 문표를 바꾼 수가 있어요 뭐라고? 흥유당 흥유당이지 흥유당이지 흥유당 흥유당이지 원래 여기가 남도미뉴 막 그런 거였잖아 원래는 근데 맨 판소리만 요새 애니까 우리 회원님들이 너무 딱딱해 감정이 메말라 그래서 사이사이 이렇게 배워야지 돼 그리고 또 어느 정도 하다가 또 소리 조금 가다가 또 이렇게 하고 아무튼 소리를 해도 요건 사이사이 배울 거야 소리를 배워도 요것도 꼭 하루에 한 개씩이라도 배워서 요거 아니면 자진 아니면 긴육자 아니면 뭐 개구리 뭐라도 하나씩을 꼭꼭 끼워서 배우자고 그래야지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감성이 촉촉해져 감성이 촉촉 고고 그러지 너무 소리만 하니깐 각박해서 보스고스 싸나와지 아나 밤 아나 돈 아나 쌀 아나 쌀 이래놓으니까 아이고 어떻게 그래놓으니까 사람이 찍찍 흘러 뭐라고요 그것보고 사람이 쫙쫙 흘러 하하하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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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